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로즈입니다. 여기 아일랜드에 위치한 성말라키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폐원이 결정된 1990년대 초 병동을 호텔로 리모델링할 예정이었던 이 병원은 보호자 없이 장기 입원 중이었던 환자 로즈 클리어가 이송과 퇴원 모두를 거부하자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때문에 병원 측은 로즈의 강제 이송을 행정기관에 신청했고 그 심사를 위해 가톨릭 대주교실에 추천을 받은 정신과 의사 그린 박사가 성말라키 병원에 오게 됐다는 설정이 영화 핵심 배경입니다. 한편 아이를 낳자마자 그 피덩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건 이후 50년간을 이 정신병원에서 갇혀 지냈던 로즈는 늘 환영에 빠져서 자신은 아이를 죽이지 않았단 말만 되풀이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린 박사를 만나게 된 로즈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을 펼쳐서 그 여백에 수십 년간 빼곡히 적어놓은 자신의 글들을 보여주며 5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50년 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절정이던 1940년대 초 800년간의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막 독립을 이룬 아일랜드는 그동안 영국인들에게 당했던 종교적 차별과 인종적 멸시로부터 생겨난 뿌리 깊은 반영 감정 때문에 중립국을 선언하여 전쟁의 참화를 빚겨난 상태였는데요. 이에 로즈는 나치의 폭격이 시작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떠나 이모가 사는 아일랜드의 발리티반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운명의 남자 마이클 맥널티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카톨릭의 규율을 엄하게 따르던 이 발리티반에 아름다운 외모와 도시 여자의 당당함을 찢는 로즈가 나타나자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그런 그녀의 매력에 빠져버렸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로즈가 사랑하는 마이클이 영국군에 자원했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자 로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동경은 점차 질투와 오해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결국 로즈는 끔찍한 일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로즈 그런 로즈가 왜 미쳐버린 것인지 왜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인지 이 모든 걸 연기한 루니마라의 놀라운 여련을 감상할 수 있는 가슴 아픈 사랑 영화 로즈의 개보일은 2017년 4월 13일입니다.